신중 집이 엄청 잘 사는데 아빠가 XX 살아서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투자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일을 할 필요가 있냐 부상감네 완벽한 그녀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 박스가 제 침인의 메뉴판 타고난 금수저에 재테크 능력까지 갖춘 그녀의 은밀한 제안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아, 부상이네요 그녀를 잘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 3년 전 은정 씨는 남편의 모임에서 백연주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두 가족은 캠팽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덕에 의외로 쉽게 가까워졌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은정 씨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은정 씨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백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특급 정보. 그럼 지금 품XX 알죠? 회사 보유분이 나왔는데 그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700 넘으면 1300으로 해서 그 다음날 바로 회수 가능한데 바로 팔면 되니까 꼭 매수자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자. 아 근데 XXX야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아니 이런 거 안 해봤었니? 아 그래요 언니? 부동산 띄고 다 사는 거예요. 부동산 다 받아서 수수료 내고. 아 이건 투자 아니죠 언니? 아 이건 투자 아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냥 내 빌려주고 내가 이자 그렇게 준다라고 생각해요 언니. 너 믿어도 되지? 이 말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언니 우리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야? 이러면서 완전히 행복이 됐었어요. 솔깃해진 은정 씨.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은정 씨에게 오피스텔 분양 관련 메시지들을 보내며 꼬박꼬박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던 백 씨. 은정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몰랐지만 모든 정보를 꿰고 있는 듯 구체적이었던 백 씨의 제안을 믿었습니다. 은정 씨 본인부터 부모님, 여동생과 남편의 돈까지 백 씨에게 걷는 돈은 약 5억 5천만 원.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이자는커녕 빌려준 돈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은정 씨가 재촉을 했지만 백 씨는 날짜를 미루기만 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풀어져서 문의를 했을 시 모든 게 다 없어진다. 언니의 돈도 날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져서 확인도 못하게 했었고요. 어떠한 확인조차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다 묶어놨었던 거죠. 진짜 나쁜 사람이다. 혜수 씨도 모임을 통해 백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얼마 후 혜수 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라는 남자를 소개해준 백 씨. 꽃다발도 보내고 애정표현도 서슴치 않던 다정한 남자였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핑계를 대고 만남을 피하는 남자 때문에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혜수 씨가 투자 제의를 받은 것도 그 무렵입니다. 대기업 임원과 그 가족만이 알 수 있다는 특급 정보. 혜수 씨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을 이유로 수익금 지급은 계속 미뤄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백 씨가 기업 측에서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줬지만 혜수 씨의 의심은 커졌습니다. 백 씨의 특급 정보는 랜선을 통해 얼굴 모르는 이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제주도에도 피해자가 있다고요? 제주 맘카페에서 백 씨를 알게 된 선우 씨. 그러니까 애기 생활리를 어떻게 구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아빠가 CXX 자라서 애기 껌값이라도 벌고 있다. 5년 동안 이렇게 수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에 백 씨XX 사정을 바꿨대요. 너도 이렇게 차 바꾸고 싶지 않냐고 투자를 하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선우 씨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수익 이자가 얼마나 좋냐라고 물어봤더니 원금에 대한 이자가 80% 이번에 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한 500만 원을 줬었어요. 백 씨는 이후 금액이 클수록 수익금이 커진다며 선우 씨의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이후 수법은 비슷합니다. 선우 씨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빠랑 CXXX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통화까지 했다면서 녹음한 거를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들어보라고. 네? 근데 이제 직접 나한테 통화를 하게 할 수 없냐고 제가 전화는 안 받았거든요. 아빠 우리 거 되는 거는 언제 돼? 하루 일쯤 되면 확실하게 나오는 거는 맞지? 내일까지 되는데 종료 같아.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기에 더 의심이 됐던 선우 씨. 직접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백 씨의 정보를 찾아봤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그 뭐 장XXX의 사기가 한 두 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랑 좀 쪽지를 나눠보고 뭐 어떻게 사기 당했는지. 근데 다 공통점이 90XXX이고 이제 뭐 부산 살고 너무 확신하다.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부터 이제 오픈 체킹밥 만들어서 연락하기 시작했거든요. 확인 결과 백 씨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 금액은 무려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구, 제주 등 전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몇 년간 거듭된 거짓말에도 피해자들의 백 씨를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이유. 그녀가 한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예. 남편 직업이나 뭐 아이에 대한 정보를 다 그냥 공개를 했었어요. 아 이러면 믿지. 남편이 조직에 있는데 또 국민이 사실 존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런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민증도 깎고 찐XXX에서 이렇게 누구누구는 실금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최차 내용을 공개한 거 보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녀를 신뢰했던 또 하나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메시지와 구체적인 통장 내역 등의 캡쳐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거 보고 안 믿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텍스트 또는 아이콘, 특정 숫자의 간격이라든지 또는 굵기 농도 또는 블러링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다수 위변조된 흔적들이 검출됐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있는 텍스트하고 2,200만 원짜리 글자를 밑에 있는 글자를 따다가 온 거예요. 보시면 육안을 보더라도 농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격거리가 다 다르다는 거. 의도성 있게 누군가가 영자를 더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되게 조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좀 사진을 조작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하던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를 했습니다. 혜수 씨와 한 달가량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자. 한 피해자에게는 재력가 집안 아들이었던 번호가 다른 피해자에게는 본인 남편 번호로. 한 피해자에게는 오피스텔 분양 담당자였던 번호가 다른 피해자에게는 본인 어머니로. 하나의 번호를 여러 역할로 돌려가며 사용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끼리 그 녹음 파일을 서로 공유했을 때는 겹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백 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냈던 실제 통화 녹음 파일 중 일부입니다. 고객님 정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앞자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앞서 수익금 지급에 지체가 된 점 너무 죄송하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이체 신청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요. 고객님 지금 확인 연락 후에 업무가 처리되실 거라서요. 신청하신 대출 건은요. 지금 저당권 설정 검토 중에 있고요. 그녀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끝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같은 아파트 주민이자 피해자였던 현정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송금했던 금액이 2억 4천 정도였고. 그중에서 중간중간에 받았던 돈이 6천만 원 정도고. 맨 마지막에 변제를 받아야 했던 금액이 한 1억 8천 정도였어요. 그때에도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며 특급 정보를 현정 씨에게 전했습니다. 남편한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소장을 제출을 했던 게 조금 결정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주더니 거의 6개월을 사라는 피만이더니. 며칠 만에 정리를 다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은 그녀의 가족이 이러한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이것도 사기죄 방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남편도 모를 리가 없다. 왜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써대는 와이프를 가위몰랐어. 일반적인 남편이라면. 보통 그 여자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은 찾아와서 사과가 먼저죠. 근데 뭐 남편은 나는 몰랐다. 오히려 당장하니까 더 할 말이 없죠. 아내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는 남편.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녀의 부모와 힘겹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백 씨가 언급했던 회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을까요. 백 씨는 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걸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SNS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그거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런 SNS를 통해서 접근이 좀 쉬운. 그런 층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거짓말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돈도 벌고. 또 이제 거짓말을 하면. 쉽게 상황을 모면하기도 하니까. 저는 이분에게는 하나의 동기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 즐거워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본인 스스로 중독이 된 게 아닐까. 백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시XXX 그룹이나 그다음에 대XXX 건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피해자들 속이기 위한 하나의 이장술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이라든지 전화통화. 이런 거는 대응 업체 의뢰에서 필요한 전화통화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범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3월 17일자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주문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과연 그녀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 먹으면 하루를 조금 버티가 힘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먹고. 진정제를 한 번씩은 그러면 안 되는데. 두 개를 한 번씩 지금 먹고. 안 먹으려면 뭐. 잠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누가 날 좀 살려줬어. 이야.